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홍보, 친구들,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일전에, 작년이었나요? 제가 삼량무라축전이라고 해서 양산에 한 번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양산시민, 35만 양산시민분들께서 너무나 뜨거운 박수와 열렬한 단어로 맞이해주셔서 역시 양산시민 여러분들의 문화의식, 이 무대를 즐기는 의식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우리 양산 농협 조합원 여러분들도 이 무대를 즐기는 문화의식과 앵코를 외쳐주는 센스까지 정말 정말 대단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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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양산 농협, 창의 50주년을 진심으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 100주년, 200주년, 양산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양산 농협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곡, 단 한 곡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아쉬우시죠? 꽃피는 동백섬에 봄이 왔던 마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 같이 다같이 그리운 내 경계여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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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으랴 많은 기아리는 순정만은 버리지 마라 버리지 마라 오 다시 찾아오마 양산 항구야 하나 둘 셋 넷 항구역 쏘고 가는 부산 항구지구 죄만한 마도로 쓴 어린 무정터가 셋 넷 박수를 올리려는 기아리 울고 백머리 돌리려는 사랑이 운다 하나 하나 방구의 한 아가씨 버리고 떠나가는 울리고 떠나가는 하도로쎄 하늘이 간라 하도로쎄 하나 둘 셋 넷 눈물을 감추고 눈물을 감추고 하나 둘 셋 넷 이슬이 많으며 나 홀로 걷는다 다같이 하나 둘 셋 넷 피에 젖어 슬픔에 젖어 슬픔에 젖어 슬픔에 젖어 슬픔에 젖어 슬픔에 젖어 하나 둘 셋 넷 고독이 넘쳐넘쳐 이 이별 술뜸 우선 정거장 슬픔에 젖어 잘가세요 자리있을 욕은 눈물을 잊어 3, 4 꽃바람 속에 하나, 둘, 셋 너 혼자 지키려는 숨이 정해 하나, 둘, 셋, 넷 공도야 울지 마라 오빠가 있다 짜자잔 짠짠짠 아래에 반갑습니다 나갈 듯 너를 지켜라 대단과 피고지는 성마을에 하나, 둘, 셋, 넷 저, 일, 셋 따라 찾아온 종각 선생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두, 넷, 넷 한 가지를 막고 같이 일 일 함께 하신 여러분들 즐거웠습니까? 네! 한 곡만 더 할까요? 네! 네! 혜정 서양강에 광고리 지협 하나, 둘, 셋, 넷 외로운 갈대 갓에 슬피 우는 두견 세년 열여덟갈리라 그 어린애 중녀 너만 더 놀러주면 날 날려줘 아 그리웠어 해맛에 우는 소연 한천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우셨습니까? 즐거우셨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양산 농협 50주년 창립 50주년을 진심으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오늘 초대해주셔서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 51주년에도 초대받기를 기대하면서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기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딱 한 곡만 다 같이 해보실래요? 부산 갈매기 부산 갈매기 부산 갈매기 너는 정년 나를 잊었나 1절 시작 하나 둘 셋 넷 부산 갈매기 부산 갈매기 그렇지 지금은 그 어디서부터 해야지 부산 갈매기 부산 갈매기 너는 천년 나를 잊었나 1절부터 다같이 하나 둘 셋 넷 지도는 어르신 하나 둘 셋 넷 내 생각 잊었는가 꽃처럼 어여픈 그 이름도 누구라고 다같이 고맙던 순위 순위야 하나 둘 셋 넷 파도치는 구두가에 다같이 가슴에 남았네 부산 갈매기 부산 갈매기 너는 천년 나를 잊었나 양산 갈매기 양산 갈매기 양산 갈매기 너는 천년 나를 잊었나 양산 갈매기 그러고 보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요즘 야구 볼맛 나겠어요 롯데가 잘해가지고 저는 삼성라현조 여태인데 올해도 하위권에 맨몰고 있어서 마음이 너무너무 압듭니다 자 양산 농협 창립 5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제 저는 정말 마지막 곡 보내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찬원이 오늘 양산 농협 창립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 노래 안 듣고 바로 섭섭할 것 같아요 어떤 곡입니까? 어떤 곡입니까? 지금의 잣떠매기를 만들어준 짓떠매기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끝까지 함께 즐겨주시고 또 함께 해주신 양산 시민 여러분들 양산 농협 조합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같이 끝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